시드 빨간 맛 심장 맛나기 시동설 딸기 딸기 맛 아이언클레드 버리기라뇨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치기 전함 이중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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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면 숙률 떨어지는거 아닐까? 난 이중타격 싫어 무장해제 이중타격 이중타격을 써도 되는건 타격용 인형밖에 없지 않을까? 머미빠이드핸드 이중타격 아이씨 상점을 보면 험한 말을 참을 수가 없어 짱시롬 짱시롬 어허 어허우 징급 먹으니까 얘네들이 나오네 어허 아 치타님 호세인 감사합니다 어허우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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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겜 으아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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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lock 잇 그럴工作 둘 턴 와 강화할게 없네 가드 꼬라지 봐라 요 아 난기 까비 다 안됐대 투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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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야 이상한 카드만 남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금 슬라임 소금부위 소금 순 큰 순 에코 순 에코 순 에코 나머지 두개 보다는 순 에코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악마의 영상 아깝네 순 에코 수집가는 실패 2천원을 이뤘습니다 순 에코 아 이러면 다 죽는데 실패 실패해서 2천원 받을거 2천원 밖에 못 받았네 감사합니다 2천원을 에 뭘해도 다 죽어서 포식강 못보잖아 찍 으 화형 맛좀 볼래? 화형 맛좀 볼래? 어 진짜 상점이네 어 어쩐지 노답 삼형제 나오더라 쟤는 일반 몹인가 엘리트인거야 수빈 음밀 유아늘 네 히오 어 뭐고 히오 갬 히오 으어 으어 닷 닷 쥐 닷 쥐 내 덱 너무 미래없네 덱에 있는거 다 지우고나면 뭘로 싸우지 덱에 있는거 다 지우고나면 뭘로 싸우지 덱에 있는거 다 지우고나면 뭘로 싸우지 예쑤 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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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낯관 말없네 쥐 쥐 쥐 쥐 형상 먹었으면 든든했을텐데 빰빰빰빰빰 신성 어휴 음 부 요엌 엔 엌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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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식 개식 갓뽑기 의식용 단거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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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지울 것도 없어 아이안 몇 드리즈? 7,3,21 50% 음... 31 14 13 형상 개굴 저열 마인크래프트 형대 모습 상점 갈까? 티기움을 살 돈 없는데 안 갈래? 정말 잘 먹고 다니는구나 첨탑의 미식가 첨탑의 미식가 첨탑의 미식 앗 이래도 죽네 개스한 실수 예시키야 이도류랑 사신 정도 먹으면 깰텐데 둘 다 없겠지 둘 다 없겠지 점심 LE сер HR 오 네 지난 아이 너무 시게 맞았다 재수가 없었어 싸신 싸신 뜬 것만 해도 대단히 희망적이네 크크크 죽음의 신 아따 잘 먹고 다니네 복스럽게 먹는다 아우 형상 있는데 왜 이렇게 악해 자 덩스텐 물 좀 흘려보내기 병폭 형상을 못하네 연마의 형상 아이 먹어도 의심같은거 나만 없어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쓰레기 아씨 주내줄수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와도자랑 싸울때 재수가 너무 없었네 아 네 아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재수없지 급성 재수없음 제물 요즘 내 기사 회생 쓰지 말걸 어둠의 포옹 잘 나왔고 coo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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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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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어디까지 쓰레기가 지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 같아. 아 기사 빠졌다. 기사만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다 빠졌어. 또. 이거 좀 너버한 것 같은데. 이겼으면 돼서. 포식 못 받네. 미션 성공. 어떻게 할까? 수비를 지우고. 성상을 복사하냐. 자신을 복사하냐. 이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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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아잇 어? 아니지 이기긴 했네 어 접속 3003 아 왕도네 감사합니다 제가 심장에 복수를 했어요 미라솔 48코 스네코 매우 평범한 스네코 담배 8번 하잼속 하잼속 넵 담배 8번 배배 8번 저넹 Pol 하낼속 하잼속 하잼속 하잼속